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어났지만 대구, 경북에는 확진자가 없습니다. 대구시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의심 신고자 등 30여 명을, 경북은 140여 명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 교육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후배 이성에 대구 출신 학생 1명과 보호자 1명이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귀국하면 즉시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해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각계가 비상인 가운데 대구시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떠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원 28명 가운데 14명은 상임위원회별로 3개 팀으로 나눠 지난달 28일과 30일에 캐나다 토론토와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시 의원들은 신종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어 취소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짜여진 일정이라 어쩔 수 없다며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술을 마시고 구급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되거나 의료진 없이 운전기사만 와서 환자를 이송하는 이른바 깡통구급차까지 도로 위에 사설 구급차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설 구급차 실태를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세워진 사설 구급차에 운전기사가 환자를 싣고 출발합니다. 또 다른 병원의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혼자서 환자를 태우자마자 경광등을 울리며 달려갑니다. 모두 의료진이 동승하지 않고 운전기사만 와서 환자를 이송하는 이른바 깡통 구급차입니다. 동승한 의료진에게 줘야 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운전기사 혼자 다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설 구급차는 녹색 띠를 두른 일반 구급차와 빨간 띠를 두른 특수 구급차로 나뉘는데 기본 요금은 3만 원과 7만 5천 원으로 2배 넘게 차이가 나다 보니 일반 구급차를 특수 구급차처럼 불법 운행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심지어 술을 마시고 구급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지난 28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환자를 태우고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 54살 최 모 씨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운전기사들의 의식 개선이 가장 필요한 가운데 구급차 업계도 자정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등록된 사설 구급차는 모두 77대. 공무원 1명이 이들 업체와 운전기사를 담당하는 수적 어려움도 있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사항이 없다 보니 관련법 개정이 가장 시급합니다. 환자 이송이라는 중요성에 비해 손쉽게 운전대를 잡을 수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녹조와 누수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 영주 댐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가 영주 댐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영주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가 없고 영주 지역민도 소수에 불과해서 반쪽짜리 논의기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보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영주 댐 시험 담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녹조와 누수 등 영주 댐을 둘러싼 각종 문제의 실태와 원인을 시험 담수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조사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논의기구인 영주 댐 협의체도 출범했습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대표 등 1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시험 담수 연구 과정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장기적으로는 영주 댐의 존치와 해체 등 처리 방안 원칙도 논의합니다. 사실상 영주 댐을 둘러싼 조사와 결정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이 있어 영주 댐 철거와 내성천 보존에 힘을 실어온 영주 지역 시민단체가 빠져서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원 가운데 영주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가 한 곳도 없고 지역대표 몫인 4자리는 영주 댐 조기담수 추진위원 2명을 제외하면 모두 다른 지역 거주자입니다. 영주 땅을 밟아보지도 않은 분들이 영주 땅에 와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거버넌스의 협의체에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건 협의체로서의 구성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주 내성천 보존회는 참여 제안을 받았지만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를 협의체 위원으로 추가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잘못 끼워진 단추에 영주 시민단체의 기대치는 낮습니다. MBC 뉴스 최복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빙기를 대비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건설 현장 안전 점검을 합니다. 집안이 약해져서 무너지거나 흙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현장과 고층 공사로 추락 위험이 있는 현장,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은 불시에 감독합니다. 건설 현장 추락 사고가 건설업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 난간과 작업 발판 등 추락 방지 안전 시설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프로축구 대구 FC가 포항 스틸러스에서 뛰던 미드필더 이진현을 영입했습니다. 2017년 오스트리아 분데3가 FK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프로에 데뷔한 이진현은 2018년 포항으로 돌아와 2년간 37경기 6득점 3도움을 기록했고 2018 자카르타 팔렌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이진현은 메디컬 테스트를 거친 뒤 2차 전지훈련지인 경남 남해 캠프로 합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 도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경북 지역 8대 전략과 전략별 핵심 과제 8개씩 64개 공약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대 전략은 지방 소멸 걱정 없는 농촌 살리기, 교통 오지 없는 경북 만들기, 미래형 산업 구조와 도시 재생, 관광 경북, 일자리 넘치는 젊은 경북 등입니다. 지방 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농촌의 몰락이라는 판단하에 농촌 살리기를 제1전략으로 정하고 농민 기본소득제, 농산물 가격 보장제 등 8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